Hi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오늘은 Day 81, 81일차 대화문을 함께 훈련할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표현들을 간단히 복습해보겠습니다. 1번 이봐, 나 돌아왔어. 무슨 얘기했어? 2번 방금 무슨 얘기 들은 줄 알아? 한 번 맞춰봐. 3번 3번 날 뭘로 보는 거야? 솔직히 말해. 4번 걔네들 분위기에 흡술려서 서로 키스했대. 5번 그럴 줄 알았어. 술 엄청 마셔대더라고. I knew it. They were drinking a lot. 6번 걔네들 천생연분인 것 같아. 81차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음성으로 전체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타이틀은 You didn't come out great. 사진이 잘 안나왔네. 촬영한 사진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You didn't come out great in this picture. 이 사진에는 당신이 잘 안나왔어요. 사진이 잘 나오다 라고 할 때 Come out great 또는 come out well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사진은 잘 나왔네요 라고 할 때는 This picture came out well. 사람은 상대로 사진빨이 좋다고 할 때 Photogenic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당신 사진이 참 잘 받네요 라고 한다면 You are so photogenic 과 같이 표현하면 됩니다. You didn't come out great in this picture. 오해의 연속을 읽어보겠습니다. You didn't come out great in this picture.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보겠습니다. You didn't come out great in this picture. To be honest, I'm a little camera shy. 솔직히 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카메라 shy라는 표현은 사진 찍히기 싫어하는 이라는 표현인데요. 샤이는 어떤 것에 대해 창피해하거나 또는 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To be honest, I'm a little camera shy. 오해의 연속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보겠습니다. 자막을 위달합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나아 보이다 라고 할 때 look better than something 이라고 하는데요 실물로 보니 라는 의미로 in perso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물로 보니 더 나아 보여요 라고 한다면 you look better in person 그녀는 tv 화면보다 실제로 보면 더 나아 she looks better in person than on tv 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you look better than your picture that's what everybody tells me 다들 그렇게 말해요 that's what everybody tells me 직역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들 그렇게 말해요 라는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라는 문장이 있죠 영어로는 i get that a lot 과 같이 표현합니다 that's what everybody tells me 오해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that's what everybody tell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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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고 자신감을 가져요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라고 할 때 change one's mind 라고 하죠 그녀를 사랑해 I love her 내 마음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 I still haven't changed my mind 그리고 자신감을 갖다 have confidence 라고 하죠 you'd better change your mind and have confidence 오해는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you'd better change your mind and have confidence you'd better change your mind and have confidence 자막을 보지 않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you'd better change your mind and have confidence you'd better change your mind and have confidence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보니 두 번 생각해보니 라는 표현이고요 비슷한 표현도 come to think of it 라는 표현도 배웠죠 그리고 일리가 있다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have a point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포인트는 요점 핵심 요점이 들어있는 것 같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신 말도 일리는 있지만 전 생각이 달라요 영어로 해보면 you have a point but I don't think so 마치 말하면 되겠죠 on second thought you have a point 5의 연소를 읽어보겠습니다 on second thought you have a point 자 그러면 오늘 연습한 문장들 복습해보겠습니다 1번 이 사진에는 당신이 잘 안나왔네요 각자 연습해보겠습니다 2번 솔직히 전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요 각자 연습해보겠습니다 3번 3번 4번 4번 다들 그렇게 말해요 각자 연습해보겠습니다 5번 5번 생각을 바꾸고 자신감을 좀 가져요 각자 연습해보겠습니다 6번 6번 다시 생각해보니 당신이 맞는 것 같아요 각자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자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t's it for today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